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주식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식을 사는 건 그 회사를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을 살 때 그 회사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여시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제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시면서 주식하면서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77215 주식 맛집 입력하신 이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링크를 토대로 해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제가 강의해 놓은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시면서 주식하면서 도움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화면 하단에 있는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반드시 숙지하셔서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만 알고 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야. 특급 비밀인데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말입니다. 해당 기업을 잘 살펴보지도 않고 주식을 샀다가 원금을 날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투자는 묻지마 투자를 넘어서 이런 투자를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문만 믿고 꿈에 부풀어 주식을 산 거니까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라고 해야 옳은 말이겠죠. 복권을 산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묻지마 투기 또는 그냥 투기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표현 방식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묻지마 투기 또는 투기가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시장이라기보다는 투기판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드려봅니다. 최근에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는 거 보셔서 아실 건데요. 이 주식시장에서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연구기관에서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리포트를 토대로 리포트가 나와주었는데 그 리포트에 부합해야 되는 또는 반대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살펴보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포트 하나가 제대로 나와주면 상승에 올라가고 리포트 하나가 제대로 나와주지 않고 반대급부로 나온다고 하면 급락을 하는 그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죠. 특히나 최근 이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이 오전에는 20% 급등을 했다가 오후에 반대의 뉴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0% 또는 하한가를 간 종목들이 다수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투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 분석을 제쳐두고요. 모멘텀 플레이와 함께 분위기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요. 웬만한 재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이번에 나온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뉴스 그 뉴스에 급등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외국인들은요. 미국의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기업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무모한 투자를 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투자와 투기 혼동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벤저민 그래미엄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벤저민 그래미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첫 번째로 이분의 투자 철학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원금을 지키고 적정한 수익을 내는 행위를 토대로 해서 이분의 철학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 벤저민 그래미엄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 워렌 버핏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이 오바만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 역시 이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을 이어받아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원금을 철저히 지키고 적정한 수익을 내는 행위를 해오으로 그동안에 굉장히 투자 수익이 높았던 점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 못한 행위를 그래미엄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 역시 잘못된 행위, 투기적인 행위로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철저한 분석, 당연히 필요한 분석인데요. 이 철저한 분석이 왜 필요하냐. 만일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 주식이 있는데 현재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한다. 이건 바로 투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던데요. 이 분석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분석의 삼박자가 조화를 이룰 때 분석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은요. 기업의 재무제표, 그리고 경영진의 마인드, 그리고 산업의 전망 등을 분석해 기업의 내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걸 고려할 겁니다. 어떤 브랜드의 회사가 있고 또 어떤 브랜드의 회사가 있는지, 집은 잘 빠졌는지, 남양으로 지어졌는지, 북향으로 지어졌는지, 하자가 없는지, 또는 교통 여건은 어떤지, 또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권이라든지, 또는 학구는 어떤지 잘 살펴보실 거고요. 좀 여유스럽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근처에 공원이 있는지, 또는 교통이라든지, 직장 근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실 건데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아마 주말에도 발품을 파는 거는 네, 당연스럽겠죠. 또한 대출할 때는 또 어떤가요? 10억짜리 집을 살 때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렇기 위해서 대출을 할 건데 좀 더 낮은 대출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 은행의 통장을 만드실 거고요. 은행의 카드 당연히 만드실 거고요. 은행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금이라든지 저축성 또는 보험 같은 것들도 네, 당연히 드시겠죠. 그래야 대출의 이율이 조금 낮아지니까요. 주식을 매수할 때 집 사는 거에 반의 반만큼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 성장성이 정말로 있는 회사인지, 동일 섹터 내에 있는 다른 회사보다 비싸지 않은지요. 또한 대주주의 성향은 어떤지, 대주주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 거고요. 오늘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트상 현재 어떤 자리에 있는지, 또한 매수 후에 이 종목을 어느 정도 보유할 건지 그리고 목표 가격은 얼마가 될 거고 얼마쯤 내리게 되면 물을 타서 이 종목을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죠. 주식에 있어서 손절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기술력인데요. 이 기술 또한 내가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물을 탈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은 염려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솔직히 주식에서는요. 몇 시간만 투자해도 답은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집을 사는 것처럼 몇 달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사는 것처럼 몇 주간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단 몇 시간만 투자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분석을 제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열한 저 많은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은 주식을 매수할 때 몇 가지를 보고 매수하십니까? 주식하시는 대부분의 주식분들이 주식을 그냥 오르는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그 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식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주식, 철저한 분석 없이 뛰어들었다간 계좌 쪽박 나는 건 한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주가의 차트, 거래량, 그리고 거래의 주체가 누가 됐는지 또는 거래의 시간대들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주가의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토대로 해서 기술적 분석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지금 보는 차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차트면서 여기에서 제가 20년 넘도록 주식하는 여러분들에게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포인트는 주식의 키포인트가 될 거니까요. 주식하시면서 주식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이 방법을 토대로 해서 이런 종목을 고르신다고 하면 정말로 수익은 잘 나실 거다라고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히토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배터리 2차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STX라고 하는 종목이죠. 지금 제 옆쪽에 차트가 보이실 건데 가까운 쪽이 2020년이고 먼 쪽이 2023년이죠. 2020년도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한 번에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이 나오는 그런 차트가 보이실 건데요. 이 차트 중간을 가로로 횡단하고 있는 회색 굵은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2평선인데요. 이 2평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약간 거래량을 토대로 해서 그 횡보하고 있는 회색 차트를 한 번 뛰어넘었다가 그 밑으로 빠져서 약간 1년 정도 아래로 횡보를 하는 기간을 가지죠. 1년 정도 횡보를 하는 기간을 토대로 해서 힘이 응축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가을쯤부터 해서 거래량을 토대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려고 요동을 치고 있는 부분 A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2022년 작년 가을과 겨울쯤의 차트인 거죠. 이 횡보하고 있는 1년 2평선 이 1년 2평선, 121 2평선인데요. 이 121 2평선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서고 있는 작년 2022년 겨울쯤 되면 거래량이 올라서고 이 121 2평선 위로 차트는 올라옵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거죠. 초보 투자자분들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나는 단기 매매가 잘 안 돼 그래서 스윙이나 중장기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같이 평가를 하신 이후에 이 차트를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A라고 동그라미 친 이 구간에서 정말로 120일 2평선을 거래량을 토대로 해서 뚫고 올라왔을 때 그걸 올라왔을 때가 맥점인 거죠. 그 올라오는 과정은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가 아니고요. 주봉 차트인데 올라오는 그 관점을 뚫었을 때 첫 번째 매수 포지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1 2평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약한 40%에서 50% 주가는 상승을 하죠. 상승한 이후에 다시금 그 121 2평선 부근으로 내려오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이 필요한 이 상황일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없다는 거죠. A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과 B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두 부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A는 121 2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B라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은 121 2평선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구간인 거죠. 이렇게 A라는 구간과 B라고 하는 구간 저항을 뚫고 그 저항 뚫었었던 구간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니까 그 이후에는 주가는 그야말로 폭등을 하죠. 이런 패턴의 차트 분명히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A라는 구간과 B라는 구간에 있어서의 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2020년도에서부터 2022년까지 횡보하는 약간 일련의 힘을 응축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가는 한 번 위로 올랐다가 내려온 다음에요. 오른 만큼 옆으로 횡보를 하고 횡보한 이후에 A라는 구간과 B라는 구간이 만들어질 경우에만 특히나 거래량이 동반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구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폭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팁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이 팁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르신분들 또 연배 있으신 분들은 약수터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약수터 가시면 물을 떠먹는 바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 바가지 모양의 차트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2020년이 손잡이고요. 2022년으로 내려갔었을 때 밑으로 빠지고 A하고 B 구간이 물을 담는 그릇의 모양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저는 바가지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바가지 모양에 해당되는 종목들 반드시 고르셔서 나는 단기 매매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바가지 모양의 차트를 토대로 해서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중기 또는 스윙 매매를 토대로 종목의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A라는 구간을 잘 보시게 되면 저점만 잘 잡으신다라고 하면 3,000원 부근에 있었던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00원 부근에 있었던 이 A라고 하는 구간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6,700원까지 4배, 5배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식이고 이러한 종목을 골라야 테마주 또는 주식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를 토대로 한 원금 회복을 하면서 수익이 나는 그러한 차트다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키포인트, 맥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제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한두 번씩 계속 말씀을 드려 볼 거니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STX라고 하는 종목을 토대로 해서 바가지 모양의 종목 찾아내는 방법 2평선 저항과 지지라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A동그라미 그리고 B동그라미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A라는 구간에서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올 때요. 가장 중요한 건 21 2평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21 2평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면 그 21 2평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투자 원금의 보전입니다. 두 번째 이 투자 원금에 대한 보전 투자자하고 투기꾼을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요. 증시 변동에 대한 태도인 거죠. 투기꾼은 시장 변동을 예측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투자자는요. 적정 가격에 적절한 종목을 보유했는데 관심을 두는 게 투자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시장 변동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신이 아니라면 어렵겠죠.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매매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아침에는 20% 상승해 있다가 점심 이후에는 하한가 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시장 변동 예측이 불가능한데 원금 보장이 가능할 수는 없겠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제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시면서 주식하는 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하신 이후에 문자 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별도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받은 링크를 토대로 해서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주셔서 저희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요. 수익을 정말로 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려볼 건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살 거고요. 내리기 시작하면 팔죠.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주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매매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패턴이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러한 패턴을 찾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이 전문가 따라다녀 보기도 하고 이런 카페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런 유튜브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이런 전문가 저런 전문가 다 따라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패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천 명 그리고 수만 명의 투자자들이 순간적으로 표출하는 기대심리나 매매 행동의 변화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은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대가들은 주식을 분석할 때 주가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역점을 둡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황 그리고 영업활동이라든지 경영진, CEO의 능력 그리고 CEO의 마인드 같은 요소들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내재가치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주가를 살피는 게 분석의 기본이라는 거죠. 투자의 대가들, 투자자든 사업가든 모두가 동일한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투자자나 사업가 모두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가는 그 회사의 지분을 모두 사고 싶어하고요. 투자자는 그 회사 지분의 일부를 사고 싶어하는 차이밖에 없으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려볼게요. 주식을 사는 건 그 회사를 사는 거죠. 이 말 자체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요. 주식은 기업의 지분 그 자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주식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말로 주식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벤저민 그래미엄의 투자 철학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벤저민 그래미엄의 투자 철학. 첫 번째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원금을 지키면서 적정한 수익을 내는 그러한 행위로 부분들을 잘 지키신다라고 하면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투자의 대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노란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 건데요. 노란톡 채널 추가하시는 방법은 카메라로 QR코드를 스킨 하시게 되면 QR코드에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시면서 주식하는 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으로 입력하신 이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를 토대로 해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해서 주식하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주식 맛집의 저는 조진표 전문가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